기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어보세요. 브레이크는 떼지 마시고요. 왼쪽 바늘 보이죠? 왼쪽 바늘. 보게 RPL이에요. 지금 엔진 회전수예요. 엔진이 돌고 있는 거야. 저 엔진 회전수를 이 차에 밖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클러치를 반 클러치 만들어보면서 저 바늘 내려가는 거 잘 보세요. 내려가죠? 다시 밟으세요. 다시 그만큼은 들어보세요. 내려가죠? 다시 밟으세요. 기어 뺄게요. 이제. 자, 무슨 얘기예요? 왼발 틀어도 돼요? 확대세요? 됐습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드니까 브레이크는 차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얘는 동력을 주는 거죠. 밖에서 굴러가게끔. 동력을 주고 나는 동력을 끊고 동력을 주고 동력을 끊으니까 힘이 딸래요? 안 딸래요? 딸리니까 발팀이 툭 내려가는 거야. 이때 툭 내려가니까 확 들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2단을 넣고. 자, 2단을 넣고. 자, 클러치 들지 마세요. 엑셀을 밟아서 알핍 2000을 밟아보세요. 2000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 요정도만 이렇게 바라보세요. 유지해보세요. 계속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그대로 있으세요. 엑셀은 떼지 마세요. 절대로. 이제 클러치를 우리가 평상시에 천천히 하나, 둘, 셋이 떴죠? 이번에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아아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중립 넣어보세요. 다시 왼발 들고 편안하게 바라보니까. 자, 엑셀을 한번 밟아보세요. 차 안 가요. 아까처럼. 그러면 내가 미리 RPM 이만큼 올린 거야. 올리니까 아까 우리가 방클했을 때 클러치가 이렇게 반으로 내려가는 거 봤죠? 올린 거랑 내려가는 거, 보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들어도 안 꺼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우리 엑셀 출발이에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겠죠, 그죠?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 이 RPM만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이단 넣어보세요. 자, 이단 넣고 방클러치 아까처럼 해보세요. 아니, 방클러치입니다. 출발을 하지 말고 방클러치만. 브레이크 밟고 있고. 자, 다시 클러치 밟아보세요. 다시 방클러치 해보세요. 발 내려가죠? 다시 클러치를 밟아봐. 올라가죠? 다시 들어봐요. 내려가죠? 다시 밟아봐요. 자, 기어 빼세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출발할 때 랜 발 들어도 돼요? 차가 드르륵 떨리면, 거기에 RPM이 내려간 거잖아. 그때 클러치를 살짝만 눌러주면, 다 밟지 말고. 살짝만 눌러주면, 그 들어가는 게 사라진다 그랬죠? 그럼 RPM이 보정이 되는 거야. 시동이 꺼질 것 같으면 뭐라 하라? 클러치를 살짝 눌러라. 시동이 꺼질 것 같으면. 그러면 안 꺼져. 근데, 들으룩한 것도 오오오, 들으러 버리잖아. 또 꺼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결국 얘, 얘를 조정해주면 안 꺼지는 거야. 어, 절절 떨린다? 살짝. 어, 안 떨린다. 천천히. 그렇죠? 다시 떨린다? 살짝. 그렇죠? 완전히 멈출 때는 완전히 밟아버리고. 그리고 클러치는 밟을 때, 우리가 멈출 때 있죠? 클래치를 철저히 바르는게 아니라 빨리 바르는거에요. 왜? 동력은 빨리 끊을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이 체인벨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칼날이 돌아가고 있어. 근데 저 뒤에 아주 엄직스러운 사과가 있는거야. 내가 사과를 먹는데 이 동력이 연결되어 있으면 칼날이 돌아가니까 손을 넣으면 손짤리겠죠. 근데 내가 동력을 끊었어. 그러면 이게 동력을 끊으면 돌돌 돌다가 멈추겠죠. 이 상태에서 사과를 꺼내도 괜찮죠. 동력을 차단시키면 좋은거야. 그러니까 동력을 차단시키고 싶을때는 확 밟으라는 얘기에요. 가감하게. 천천히 밟는게 아니라 팍! 뗄때만 동력이 지금 제로죠. 없죠. 이때는 엑셀을 좀 밟아주면 약간 좀 빨리 떼도 되고. 이해되셨죠? 클래치 밟고 스탁. 클래치 밟고 스탁. 개숙립. 자 왼발 들고. 왼발 들어요. 괜찮아요. 왼발 들어도 돼. 뺐잖아 그죠? 네. 자. 이 차는 경사로 밀린 방지 장치라는 작동이 돼요. HAC라고. 그래서 2단 넣고. 2단 넣고. 클래치 떼지 말고 브레이크만 떼 보세요. 안 밀리죠? 네. 그럼 2초 뒤에 밀려. 이해됐어요? 네. 자 중립. 그래서 이 장치가 작동하는데. 왼발 들어요? 방 클래치하고 브레이크 떼면 원래 차가 바로 가야되잖아. 네.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2초 동안. 2초 뒤에 간단 말이야. 그때 안 간다고 클래치를 닫으면 돼야 안돼요. 시동 꺼져버려요. 왜? 경사로 밀린 방지 차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버리거든. 시동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해제하고 싶으면. 자 보세요. 2단 넣었죠? 네. 방 클러치. 아니 아니. 그 볼에는 브레이크 밟고 있고. 자 2단 넣었죠? 그죠? 방 클러치. 엑셀 살짝 밟으면 이게 해제가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엑셀을 살짝 밟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리고 클러치를. 둘. 셋. 앞으로 굴러갈 때. 자 보세요. 하나. 그죠? 둘. 셋. 엑셀을 세게 밟으면 안돼요. 알람당에서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클러치 밟고 2단. 하나. 왼발. 됐어. 오른발 엑셀. 살짝 주면서. 클러치 천천히. 팍들면 안돼. 팍들면 안돼. 꺼져. 자. 정지. 정지. 브레이크 잡아. 정지. 시동 걸어요. 내가 클러치 들릴 때까지 들지마. 보니 더 빨리 들었어. 차가 가지도 않는데. 자 2단 넣고. 왼발. 하나. 좀 더. 됐어요. 엑셀. 둘. 클러치 들지마세요. 엑셀 밟을 살짝. 그렇지. 클러치. 1mm 씩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확실하게 들어요. 오케이? 응. arkadaşlar. 네. 잊이. 으악. 으악. 으악.